방금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50분에 5개 밖에 못했어요 이번에는 50분에 1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1월 26일로 넘어갈게요 이왕의 종가 주가 분석을 한게 있었네요 제가 90불로 마감 했나봐요 이날 이날 99.98 찍었던 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갔고 보면은 나스닥이랑 S&P500도 비슷하게 흘렀죠 보면 이렇게 모양 비슷했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고 어 뭐 별거 아닌 이야기들 어 그래서 이 테슬라 주주들은 이왕 좀 관심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네요 예 이렇게 끝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RK ARK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연간으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제가 국내 유튜버 최초로 이렇게 비가 뒤에 빅 아이디어 2021을 좀 찢었었고 보시면 딥러닝 데이터 센터 버추얼 월렛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기차 자동화 자율주행 드론 스페이스 먹스 리드 프린트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었고 쭉 넘어가서 전기차 전기차 관련된 데에서는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동화 산업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라이드 헤일링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교통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기술이 지배할 것 애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아니에요 애플이 지금 차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마차가 있었고 차가 있었고 이런 차가 있고 지금 자율주행 이런 차가 25년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 뭐 비용에 관련된 언급들 쭉 있고 드론 딜리버리 쪽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제 드론이 물류 비용을 미친 듯이 줄여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동 시간을 줄여주고 쇼핑 구매 패턴을 변형시켜 줄 것 같다 사자마자 바로 오는 것 까 사자마자 그 다음에 새벽에 오는 쿠팡의 새벽 배송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느끼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뭐 빠르면 5분 10분 내에도 오는 그런게 되는 거겠죠 드론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2 a r k 는 지금 드론 딜리버리 플랫폼이 2030 몇 가지 입에 30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핵심은 이 양 사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4 그렇구요 그래서 2030년에 이 에어택시 서비스의 규모가 44조 원인데 에어택시 지역별로 나눠 보면 45% 가 중국에서 발생하여서 2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클 거다 그래서 보면은 dg 추싱 이라고 하는 중국판 우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 이 향이 중국의 20조 원 시장을 씹어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에어택시 생산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한 8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3d 프린팅이 이제 에어로 스페이스 이 우주 관련된 것에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하구요 보시면 이 자료가 지금 a r k 에 보고서 인데 가장 첫번째 2 양의 이의 216 모델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러면서 보고서를 끝냈구요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퀵하게 1월 28일 아침에 만든 자료 인가 봐요 제가 더빙 없이 영상을 만들었대요 제가 매수해야 하는 이유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했는데 이와 같이 예 이거는 지금 정지 시켜 놓고 하나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급 안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이야기를 제가 다 했네요 이런 보고서 들 다시 한번 짚어 졌고 그래서 뭐 smp 주가 이랬고 나스 하기로 했고 이 양은 11% 빠진 80 불에 마감을 했고 이제부터 암흑기가 시작이죠 그래서 1월 28일은 이걸로 끝내 끝내구요 바로 넘어가서 1월 29일 gm 이 이야기 gm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 양이 지금 얘네들 때문에 피떡이 돼서 피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미국 증시가 지금 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gm 이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가지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네이버 종토방 이런데는 듣보 같은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수준 이하의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뭐 한주 두주 사놓고서 무선 엄청 설레발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gm 이 같은 경우에는 이 c mbc 앱이 굉장히 좀 빠르고 정확했다 이걸 해서 이 앱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고 어 sk 텔레콤과 하나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4년 뒤에 이 한 한화랑 skt 가 2 k 플라잉카 드림 팀을 결성해서 uam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뭐 뭐 속도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고 뭐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온실 온실 가스 배출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보면 이 기사는 그냥 얘네들이 손을 잡았다 여기서 끝났죠 조선 비즈 돈 누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해봐요 근데 이 데일리를 봤더니 skt 는 하나랑 붙었고 kt 는 현대 차량 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sk 텔레콤이 왜 하나랑 손을 잡았을까요 왜냐면 kt 가 이미 현대 차량 손을 잡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인 거구요 이게 왜 이렇게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 텔레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들에서 봤더니 그전에 정진 부회장이 지금의 이 와이버스 를 샀죠 다시 말해보면 skt 는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g 같은 경우는 5g 보다 50배가 빠르다고 하구요 6g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리고 10km 이상 상공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28년경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법규 규제 뭐 이런 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영국에 있는 어디였죠 음 어딘진 까먹었고 영국의 이 지점에 코벤트리 에 이렇게 터미널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구요 왜 여길로 가느냐 왜냐면 이 향이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는 얘네들이 없는 영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구요 바로 넘어가서 1월 29일 이었구요 방금 전에 1월 31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7분의 3개 끊었죠 제가 치어 이건데 이제 모건 스탠리 이야기 uam 이야기 월스트림 이야기 하나 이야기를 여기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그룹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iwc 로고가 세워진 이 에어스피더의 스폰서십을 해버리면 어떨까 근데 그전에 이 모건 스탠리 에서 uam 보고서 썼던 걸 다시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uam 시장 관련해서 항상 똑같이 쓰여 지는 그런 수치가 있죠 이 모건 스탠리 에서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2040년 경의 1500조 달러 1700조 원 시장 이건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예 일단 모건 스탠리가 2040년에 1700조 원 시장으로 이야기 했고 이게 18년 12월 자료이다 보니까 그러면 19년이나 20년에는 uam 시장을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작게 아마 그 시장에서 볼 텐데 그게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를 봤더니 일단 뭐 2030년 어 일단은 더 상승 했을지 더 하락 했을지 봤더니 2030년에 15.2 빌리언 2030년에 6.8 빌리언 이런 숫자는 그냥 지금 이제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고 27년에 10 13 빌리언 30년에 뭐 325 빌리언 이게 3점 kpng 자료 거든요 그리고 스타시안 이라는 데가 2030년에 15 빌리언 해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영향을 이렇게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가 여기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걸 자 정리를 해 놨거든요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왜 높을까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건 스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직접 확인을 했더니 여기 보면 1.5 조원 이라고 2040년에 있고 밑줄 친 곳을 볼게요 만약에 더 불리시 그러니까 더 시장이 활성화 돼서 좋은 상황이 오면 2.9 트릴리언 3천 2백 조원 까지도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기자들은 그냥 단순히 1.5 트릴리언 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기자 기사 한 줄이 더 붙으면서 이게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기사 자체가 이렇게 그냥 1,700 조원 으로 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물리시한 장이 오게 되면 3천 2백 조원 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이 보고서는 이제 19년 1월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단 이 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204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의 시장이 창출 그러니까 1700 조원 시장이 창출 되고 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많은 기술의 교차점이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가 말한 거죠 뭐 이 기술 저 기술 저 기술 이 기술 전부 다 막 섞여서 uam 에서 꽃 피운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헨리 포드가 내 말을 내 말을 적어라 비행기와 자동차가 결합될 것이다 이미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이자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전체 브랜드 미국 브랜드 2위인 포드사는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일단 이 기술을 들러싼 규제랑 사회적인 우려 이런 부분도 기술의 이런 격차를 따라 잡아야 된다 그 안전 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규제 기간 목록에서는 항상 최우선 고려 순위가 안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음 비가디 빅 아이디어 2021년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어 아까 전에 그 넷플릭스의 빌리언즈 라는 드라마를 추천드렸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이 바이트 라는 사이트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보 되게 다양한 이월 스트릿이나 중권 주식 이런 관련된 영화를 20분 30분 내 요약을 해서 만든 이 클립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완전 먼 꿀잼 이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과 uam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하나로 검색을 했을 때 뭐 하나 시스템 플라잉카 뭐 k uam 드림팅 결성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skt 랑 같은편 빨강이 끼를 먹고 현대는 한국통신 이랑 kt 랑 이 파랑이 끼를 편을 먹었네요 그래서 보면 하나 시스템이 버터플라이 라고 하는 이 기체를 2025년 인가요 이때 상용한다고 목표를 했는데 어 이분이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대표 분이신 것 같고 우버라든지 뭐 오버웨어 이런 데서 활동했던 이 회사 다시 말해서 보면은 여기에 오버웨어 오버웨어가 이런 애들이랑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소음 인게 굉장히 좀 강점이고 안정성도 있으면서 저비용 이다 이런걸 좀 강조를 했고 여기에 오토너머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비행 이런걸 좀 추가 하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살리면 어떨까 그래서 솔라 에너지 라는 그 솔라 패널 쪽 글로벌리 넘버원 회사가 있잖아요 어기랑 좀 그룹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극대화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라는게 가장 국내 대기업 중에 디슬럽티브 하잖아요 ARK 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디슬럽티브 한 부분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이노베이션 까지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미 가지고 계신건 알겠 알고 있는데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어스피더 라고 하는 이브이 톨 플라잉카 레이싱 팀 에 대한 스폰서십을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걸 하게 되면 뭐 헤일로 이펙트도 가져갈 수가 있고 관심을 가져가면서 약간 뭐 uam 관련해서 선도하는 이미지를 국내에서 가져갈 수가 있겠구요 그래서 뭐 일단 누적된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어 영상을 제가 여기서 보여 드렸는데 이건 지금 pdf 고 이게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에 한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보면은 있고 이게 이제 기체인데 di wc 스폰 받고 있고 dh 루 스폰을 하고 있죠 이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돼 있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인데 보면은 뭐 이런식으로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이미지적으로 나 영상을 제가 보여 드렸었고 그리고 어 뭐 sk 그룹 삼성 그룹 그리고 뭐 하나 그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두 분 관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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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uam 이 메인 스트림이 되는 한 15년 20년이 되면 이 하나의 김동관 사장이 아마 이 핵심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와 있지 않을까 이분 아들램이 그리고 이불 아들램이 이렇게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이 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쿠키는 이제 216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1월 31일 까지 지금 끝냈고 14분 입니다 투자 2월 1일 입니다 음 에서 이때 한 22% 오른 81 불로 끝났었나 보네요 그러면서 장 마감하는 영상을 제가 이 아이패드의 장 종료되는 이 양의 종과 함께 보여 드렸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말할게 많습니다 뭐 종과가 이렇고 이렇고 그래서 나 주말에 이 까미냐기 라고 하는 프랑스 자본이 4천만 불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큰 회사더라 이 이분이 이제 까미냐기 라는 분이구요 그래서 이 슬리킹 알파의 반응을 봤더니 뭐 주류의 관심을 받는다 총 매제가 돼서 잘 갔으면 좋겠다 뭐 중국은 다 현실화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야호 파이낸스 에서는 뭐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뭐 주식 안 팔거다 낙관적이다 뭐 과대평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1월 30일날 어떤 컨퍼런스 에서 이 양의 이 5 6인용 모델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게 뉴스가가 하나도 안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이대로 버려지기에는 굉장히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해외에 있는 uam 전문 매체 여러 군데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한 군데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어디다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제보 좀 하려고 이 양의 ceo 가 지난 주말에 5 6인승 개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너네 왜 기사와 내 내가 이 인터뷰 기사를 중국어 버전으로 올라온 기사를 링크 보내줄 테니까 구글 돌려 가지고 번역기로 잘 한번 해석해봐 라고 했더니 어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5 6인용 하겠다는 소리로 안 들리는데 니 넌 다르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 이라든지 한국은 고백 낙고 문맥 낙 사회 이기 때문에 너네 같은 이제 로우 텍스트 컬처 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것은 그냥 하겠다고 한거랑 다름이 없어 라고 제가 회신을 졌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게 아니라서 기사 내기는 어려워 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장 아래 구요 이거는 정지시켜 놓고 한번 기사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어그로성 으로 한편으로는 제가 a r k 입사 지원을 냈고 뭐 조만간 연락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금반 영상의 핵심인데 제가 2월 1일에 이 양을 어 한 75 불 쯤에서 1700 주가 조금 넘게 매 추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제 장본데 어 2월 1일에 이렇게 추매를 했죠 음 이러고 끝났네요 에 어 힘들다 다시 리뷰 해보니까 또 되게 마음이 신선 하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어 이거는 만들어 놓고 안한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에 파타고니아 라는 게 있는데 gm 이라는 게 있다 공매도가 있다 파타고니아 가 뭐 샘플 안이나 이런 미국의 미드타운 까 월 스트릿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미드타운 으로 넘어갔죠 911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금융의 중심이 미드타운에 있고 여기 가면은 이게 하나의 유니폼 입니다 여러분 이 파크 파타고니아 조끼 가요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나 보구요 공매도 사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멍 소리야 어 파타고니아가 환경 친화적 기업에만 이거를 판매하고 ESG 기업에만 판매한다 ESG 기업이 뭐냐 친환경 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 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음 1억불 프로젝트 발표 했죠 이게 2월 1일 그리고 넘어가서 2월 4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현대적 연구 코벤트리 그 uam 터미널 했는데 이거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영상이 보여줬을 거구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uam 바이블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의 보고서를 유튜브 최초로 공개로 했는데 2년 전에 이 나사에서 uam 관련된 마켓 보고서를 낸 거고 맥퀸지 조지아 공대 등에서 이렇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이 마켓 애널러시스 맥퀸지 에서 쓴 보고서를 보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에어 매트로 에어 택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에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불러서 가는거 인가 방면에 에어 매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이 매 몇시 몇분에 다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면 매시 정각 매시 15분 매시 30분 어디로 뭐 이런식으로 코스와 도착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형태의 이런 서비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음 그래서 딜리버리 관련 이야기 이고 이건 에어 매트로 관련 이야기 이고 에어 택시 그래서 보면 여기서 라스마일 이 드론 딜리버리 랑 에어 매트로 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어 택시 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중들을 위해서 3가지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안전이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수긍을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일관되면서도 메세지를 전달하면서 베네핏을 꼭 이야기 해줘야 된다 그리고 r&d 도 동시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 대중들이 주로 걱정하는 포인트가 3가지 래요 일단 첫번째는 안전 두번째는 프라이버시 일단 이게 아무래도 뭐 로보랑 관련되다 보니까 실직에 대한 우려도 있겠고 뭐 운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문제 소음 이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이 또 나왔네요 뭐 수소연료 전지 뭐 자율주행 뭐 배터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막 다 얽히고 살켜 있다 이런게 이제 핵심이고 결국 uam 에서 모든 기술들이 결합되고 통합될 것이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라는 둥 이런 최근에 언급되는 이런 모든 신기술들이 전부 다 uam 에서 얽히고 살키고 적용이 되고 실생활에 널리 화 활용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 그리고 서학개미들 매수매도 보유종목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는 영상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테슬라 사랑 뭐 개미들이 올해 1조원 담았다 이런거 수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세이브로 에 가셔 가지고 이 국제거래로 가셔서 좌측 한 중간에 외화 증권 예탁결제 이걸 누르셔 가지고 여기서 해외주식투자 탑 50 뭐 봐서 뭐 보유하고 있는거 아니면 뭐 사고파는 거래 그리고 뭐 이런 지역 결정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어 결제규모 매수를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봤을 때 이 향이 총 7등 이네요 그리고 x 로는 3억 5천 5백만 달러 예 이 정도 샀다고 합니다 3천 9백 억 정도 예 테슬라는 더 많이 닫죠 훨씬 많이 닫죠 보관규모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x 기준으로 또한 14위 정도 하고요 이 양이 그리고 준 태랑 준 태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었나봐요 스펙 인데 조비 랑 할지 릴리움 이랑 할지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준태가 지금 10불로 시작했는데 15.2 부리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10불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봤더니 mvsa 아유 라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펙 아직 상장은 안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영역 인가 하니 우주 국방 통신 천담 항공 뭐 이동성 물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할 회사를 찾고 있다고 하고 어 보면은 보잉의 전 ceo 이 데니스 아저씨가 2억불 짜리 스펙을 만든다고 하구요 이분 밑에 시애틀 타임즈 넣은 이유는 보잉의 본사가 여기 있어서 여고 이쪽에 뭐 공장이나 이런게 있죠 본사 사무실 위치는 시카고 고 에서 이 아저씨가 2월 1일에 이 증권위원회 에다가 이걸 써 가지고 냈다고 하고 어 보면은 이 폴 에레멘코 이 아저씨가 핵심인데 여기 이 아저씨가 핵심이고 여기가 어디랑 할 것 같은지는 제가 멤버십 전용 방에다가 마 오픈을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한번 보시구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명 이고 사무실 시카고에 있고 2억불로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아직 상장을 안했고 이거 사면 개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구요 왜냐하면 지금 a r k x 때문에 서 에라도 그렇고 이쪽 섹터가 굉장히 오래 핫 하잖아요 근데 진짜 찐 실력자들이 저렇게 만든 어 스펙이면 더 시장에 관심이 뜨겁겠죠 지금 23분인데 거의 나왔습니다 이왕이 1월 19일에 53% 이 올랐던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썼나 봐요 제가 그래서 장마감 영상 했고 뭘 아크 인베스트 사이트에서 이런거 팔더라 어 안예쁘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뭐 이런 s e c 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메일링 서비스를 꼭 이용하자 이런 내용 이렇게 적었었고 이왕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서비스 받는 란들이 이렇게 있다 얼렉 하면 되고 그래서 1월 19일날 왜 올랐나 봤더니 전람의 112 님이 뭐 어떤 뭐 허가를 이날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 항공청도 여기 이왕을 되게 밀어주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큰 무기이자 잠재로 위험 요소는 어찌됐건 중국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던 일만 열심히 하자 이게 핵심이고 이렇게 끝났구요 0205 0206 저녁입니다 이거는 아마 mvsa 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게 아니네요 일생일때 uam 입니다 1965년 에서 75년생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딜로이트라 aia 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항공우주산업협회에서 만든 보고서 인데요 보시면은 aia 에서 하는 일들을 이미지적으로 한번 대충 감을 잡기 위해서 볼게요 인공위성 하고 이런거 하고 뭐 어디 위에도 올라가서 걷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aam 이라고 uam 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35년까지 한 127조 원으로 얘기를 했고 고임금 일자리도 한 28만명 정도 돈으로 치면 한 154조 원 인당 연봉 50만불을 고임금 이라고 봤을 때는 한 154조 원 그리고 그냥 한 10만불 1억 정도라고 보면 여기서 5으로 나누니깐 3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재적으로 미국이 리더십을 가져가려면 전략적으로 국가랑 정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크게 이 미국이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유지하려면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uam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세계를 챙기면 최소 미국만큼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번째 뚜렷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미 하고 있고 잘하고 있죠 주요 기술과 능력을 선도 이건 이 양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시장에 대한 관리 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aam 으로 가는 단계도 이렇게 뽑아 봤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미국 기준일 텐데 중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 양이 2천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요 그래서 인증 테스트 평가를 거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 전개가 되면 제한적이나마 자율주행도 해보고 시범 운행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기술력이 쌓이면 자율주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험 시범 운행도 하고 어이 도시도 더 확장시켜서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겠구요 완전 자율주행하는 2042년 정도로 보고 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의 uam 시장은 진입 단계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범주 라든지 뭐 법규 이런 rnr 설정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 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국 시장 특히 이 양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 보다 최소 3 4년은 먼 더 앞서 있다 이게 핵심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미국 오른쪽 중국 이어 그래서 아리스토스텔레스 가 시작이 반 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에어택시 관련해 가지고 루프트 한자의 이런 보고서도 있었구요 이렇게 끝났네요 그리고 폭스바겐 이야기 입니다 예 이 폭스바겐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